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학영역 장영진입니다. 나영 수험생들이에요. 개개의식 세 번째 시리즈는 가나영을 나눠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3-1 가영, 3-2 나영입니다. 나영에서는 수투라는 과목에 집중해서 설명할 거예요. 이게 뜨거운 감자고 되게 난감한 과목이거든. 우리가 지금까지 뭐 했냐면 교과 개념과 실전 개념, 교과서 기반으로 하는 학습과 기출 학습의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비중으로 해야 하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왔다. 보통 기출 중심의 커리큘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미적분어는 킬러, 중킬러 잘 정리해야 되긴 하지만 큰 걱정은 안 들어. 기출이 워낙 많기 때문에. 화학통도 기출이 꽤 많아요. 양지에 기출이 꽤 있어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과목이 수투예요. 수투. 선생님이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기출의 공허함. 이거 두드려 맞을 만한 얘기야. 아니 기출만큼 중요한 소스가 어디 있습니까? 기출만 잘해도 수능 수학 1등급 만점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건 뭐 시대에 따라 달라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2015년 정도는 황금기였어. 그때는 진짜 기출만 해도 되는 시기였구나. 지금 그렇지 않다. 가형, 나형 다 마찬가지예요. 나형은 수투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드릴게. 일단 수투가 4개의 대단원인데 지수로구나 저 뒤에 지수로고 있죠. 아니면 이 앞에 지판명제는 그렇게 우리의 발목을 크게 잡지 않아요. 기출의 양이 많건 적건 기본 문제 위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허리 부분에 있는 함수편이랑 그쵸? 수혈편이야. 이 두 개는 또 성격이 또 달라. 수투의 함수편은 지금 킬러 문제급 문제가 최근 2년간 딱 2년이야. 2018학년도. 2018학년도. 에서부터 2019학년도 딱 2년간 연속적으로 연속적으로 9평, 수능, 6평, 9평, 수능 계속 킬러급 킬러급 혹은 준킬러급 문제가 아주 무게감 있게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도가 엄청 높아졌다는 거지 그런데 원래 중요한 것도 있고 안 중요한 것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그 이전에는 안 그랬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27년 수능 역사에 단 한 번도 이쪽 함수 쪽에 그렇게 심각하게 나온 적이 없었어. 그래서 말인데 기출이 없어. 기출이 없어 그냥. 최근 2년 기출 외에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수능 평가원 시험에 어떤 중요한 유형과 주제가 생기면 교육청 문제가 막 생기지 사설 모의고사가 막 생긴다고 그런데 역사가 워낙 짧고 그 이전에 나온 적이 없어서 다른 수수도 거의 없어. 그래서 기출이 빵꾸가 나 있는 단원이야. 알겠니? 이래서 심각해. 수혈은 또 다른 차원에서 심각한데 수혈은 출제 경향이 바뀌었어. 출제 경향이 확 바뀌었어. 이것은 수혈은 어차피 규칙을 다루는 규칙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거든. 수혈의 가장 중요한 게 뭐야? 규칙이야. 규칙. 그런데 그 규칙을 등차수혈은 일정한 간격이잖아. 등비수혈은 일정한 비율이고. 이런 규칙이 계산까지 가능해야 됐다고 예전에는. 규칙을 발견해서 계산하는 거 위주였는데 지금은 계산이 아니라 발견 위주야. 규칙을 찾아나가는 과정 자체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그래서 기출이 정말 좋은 것들이 많거든. 수혈의 무늬과 공통과목으로 엄청 긴 시간 동안 핵심 단원이었어. 기출이 이만큼 있어. 교육청문제도 이만큼 있고 문제집도 이만큼 있어. 그런데 최근의 경향을 중요하게 반영하는 그러한 또 기출은 별로 없어. 이것도 최근 기출들이 중요해.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 초반에 2017학년 되는 수혈이 너무 쉽게 나왔거든. 발견 위주로 해야 되니까. 그냥 뭐 하다 보면 발견되는 수준. 점화식 예를 들면 점화식 안 풀어도 내잖아. 나열하다 보면 규칙 보이는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그 단계에서는 좀 더 가고 있어. 29번에 수혈 나왔잖아. 그치? 계산 연산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 형태로 다시 나오고 있다고. 그래서 기출을 옛날 걸 그대로 해야 됩니까? 그것도 아니고. 최근에 발견 위주로 그냥 대입하면 보이던데요? 그것도 아니야. 조금 중량감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서 최근 경향에 맞게 트레이닝을 좀 해야 돼. 그런데 마땅한 소스가 그렇게 없어. 선생님 생각에는 이 시절 문항들을 조금 변형하는 것들이 가장 좋은 소스가 될 텐데 아직 충분한 소스가 별로 없을 거야. 그래서 이 두 단원이 수투의 핵심 단원인데 둘 다 기출로 공부하기가 매우 깝깝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기출문제 펴보면 아무것도 없어. 15년 전, 20년 전 기출이 실려 있어. 풀다 보면 기분이 나빠져. 왜? 내신 때 본 것들이거든. 그렇지?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개념 강의 이렇게 앉아서 듣고 있다가 인강 보다 말다가 기출문제집 사다 풀고 이렇게 시험 공부하면 절대 이 부분을 제대로 공부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출의 상당한 공백, 기출의 상당한 불일치 상태를 잘 이해하고 아주 예리하게 스스로 있잖아. 스스로 잘 판단해 가면서 공부할 수밖에 없다.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방법이 별로 없어 사실. 새로운 소스에 주목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좀 아까 이과 퀘스트를 방금 전에 찍었거든. 기백은 그래도 소스가 조금 있어. 최근 3년 것도 있고 사관학교 것도 좀 있고 있거든. 근데 수2는 진짜 별로 없어. 그래서 새로운 컨텐츠를 찾으셔야 돼. 선생님 무슨 홍보하러 나온 것 같아요. 시중에 출판사 중에 새로운 컨텐츠가 뭐가 좋아? 함수표는 뭐가 좋아? 사실상 거의 없어요. 그런데 선생님들 강의 중에 함수를 좀 강화시킨 강의 있을 거야. 알겠니? 아 수혈에 새로운 트렌드를 좀 반영하는 컨텐츠 있을 수 있어. 여러분들 그냥 앞에 뭐 보고 이렇게 선택하지 말고 강의 내용과 목차를 잘 보고 이런 부분을 잘 맛보기 강의 같은 걸 보면서 선택하면 그래도 좀 찾을 수 있다. 또 하나는 어쨌든 컨텐츠를 잘 찾으시라 강의 목차 같은 걸로 보면서 찾으시라 했고요. 또 하나는 실전모의고사 좀 기다리면서 실전모의고사 중에 이런 걸 열심히 반영해서 내는 것들도 있어. 이런 컨텐츠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불가피하게 있다. 문과에서 사실상 수투 말고 제일 중요한 과목이 뭐냐고 하면 아직도 미적분원이 훨씬 중요하긴 해. 그렇지만 진짜 1등급을 받고 아니면 못해도 2등급이라도 받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이 과목에 대해서는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기출문제지 그 얇게 있는 그 몇 개 안 되는 아니면 옛날 거 때려 박아 놓은 그런 것들을 풀면서 다 했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좀 노력해서 새로운 컨텐츠를 좀 찾으면서 안정적으로 좀 학습을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공부해라. 그래야 공허하지 않게 기추를 공부할 수 있다. 이게 오늘 퀘스트의 주제입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해가지고 계기일식이죠. 계기일식이라고 하는 퀘스트는 마무리 될 거고 향후에 조금 더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의 실질적인 시험을 잘 치는 방법들 이런 걸 가지고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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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